안녕하세요 인프제입니다 오늘 제가 먹어볼 음식은 마시멜로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동생이 직접 구워줬어요 다 동생이 준비해줬어요 귀엽죠?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루텔라에요 동생이 열심히 준비해준 마시멜로 맛있게 먹을게 동생아 소원 마시멜로 마시멜로 깨끗 상큼 너무 맛있어 치즈볼 바삭바삭 생에 사랑이 담겨서 더 달고만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동생아 잘 먹었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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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